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눈을 크게 떼줬는데 돋보기랑 까져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모두 천천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로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병리의 축사 정말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강주리 그러니까 남자만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강주리가 남는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거기에 떠나게 왜냐 이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강주리를 남은 그 사건 안에 있었던 사람이 볼 때같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오병리 떡을 먹이러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응답을 받게 되면 더 큰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는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무리를 정리하시고 기도를 하시러 갑니다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도 물론 넘어지지만 더 큰 넘어지면 내가 응답을 받고 넘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이후에 엘리야가 그 갈면산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시험에 또 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요 가장 더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오직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내가 또 넘어짐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더 무너지고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너희가 일어섰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소대지 1위 내니 두려워 말라 입니다 22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가래에서 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셨고 갔는데 문제는 배를 육지에서 떼자마자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다 한 가운데 갔을 때 이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갑자기 이 기류에 의해서 강풍이 불 때가 많아요 지금 이곳은 우리의 지형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은 공간보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마태보금인데요 마가보금에는 바다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문제가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이를 진태양란의 때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갑자기 들어닥친 재앙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인본주의를 썼거나 누가 일부러 골탕을 목에 걸렸거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장세기의 삶장은 어느 날 터지거든요 물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아 내가 그러지 말았을걸 말았으면 좋았을걸 아 그때 내가 안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재촉하여 보내신 부분인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건 후신자가 아니죠 제자들의 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예원교회 건축의 시간표에 있고 헌당의 시간표에 있고 우리가 성교회 시간표에 있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부탁인 하나님의 방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온 거죠 이거는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부분이 아닌데 크게는 이 문제 속에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걸로 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익히 아는 오늘 제목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요 오직 예수만 그런데 그가 하루 전날 하루 전날 500여의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내었고 축사하시고 그들이 그 광경을 누구보다도 그 앞에서 목격을 했는데 지금 이 바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는 예수님이 있어서 도시락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바람과 파도만 보여요 거기에 열두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홀로가 아니고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번 우리 강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예요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 우리가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전체가 응답받는 공동체 응답의 교회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성정건축하다가 헌당 예물 들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제자 하나 예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막상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제일 먼저 우리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문제가 왔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현실은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딱 중반이에요 오늘 6월 3일 2022년에 딱 중반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이제 반년에 6개월이 남은 부분이에요 이 딱 6개월 때는 원단 우리 학교에서 2장을 다시 한번 1, 2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다가 지금 멈췄냐 건축이 멈췄거든요 지금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일과의 관계가 멈췄는지 내 일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냥 내 직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냐 내가 목해자의 방향과 같이 가고 있느냐 나만 셀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려운 걸 아시고요 24절에 이렇게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파도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 요한 이런 자들은요 바다의 바다 특히 베드로는 바다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바람이 불 때 이 파도가 일잖아요 그거는 정말 순간의 한밤중이잖아요 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보아요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본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걸 보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령인가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유령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문제와 사건이 크면요 강단 말씀이 유령인가 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이건 이 말이 내 안에 영적으로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터치가 안 되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인 거예요 유령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언약계로 확 들어와야 되는데 오베베 에돈처럼 내 안에 말씀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유령인가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 이르시되 뭐라냐면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주님께 딱 엎드려야 돼요 납작 십자가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말씀이 유령인가 하노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새벽 기도 와서 긴가민가 하는 거지 예수님을 보았어요 말씀을 내가 들었다니까요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의 스승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라고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자체가 유령이죠 어제 일어난 500여 축사는 우리 스승님이 맞았어요 그런데 걸어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는 문제와 사건 따라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영적으로 확 다운되면 유령인가 하노라 내가 영적으로 다운된 것과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든 내가 성령 충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요 내가 혼미할 때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갑절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원래 이랬습니다 유령인가 하노라 말씀이 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안에 앉아 있는데 이게요 그냥 오늘 마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의 응답 속에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바람이죠 이 바람이 내게만 안 불면 괜찮아요 내 배만 안 오면 되는 거죠 우리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고 그게요 비가요 내 집에 부딪힐 때 내 집에만 안 부딪히면 상관없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오면 괜찮아요 우리 한국에 쓰나미 오고 나한테 쓰면 쓰나미가 온 게 문제지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요 유령인가 하노라 한 게 아닌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엎드리는 하나님 언제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강단의 말씀이 기해 하나님 잘 막힌 목과 같이 탁탁 내게 박히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오베드 애덤처럼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인생의 바람 환경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위에 일할 때 어쩌면 더 큰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내가 작정을 했는데 산업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위에 일을 많이 맡았는데 인간관계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직분을 너무 많이 맡았는데 뭐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거죠 뭐 그 인간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작정을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울 때 헌금을 얻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산업 자체를 하나님이 권당 경제를 주기 원하는 부분이고 이 산업 자체에 하나님이 성교 경제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경제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큰 더 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 내가 헌당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헌당 경제 자체를 주기 원하는 거지 그 금액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먼저 보낸 거는 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있는 거를 헤쳐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누구를 찾느냐는 거죠 이때 500리의 축사 때만 도시락을 나한테 가져올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누구를 찾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았어요 지금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 안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두 번째 부분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28절입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의 부분이 물론 되게 열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기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의 신앙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 주여 주님이시거든 왜냐 유령인가 하노나 하는 이 부분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도 나의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면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우리가요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 딱 승부 거는 거예요 나를 명하여 오라 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항이 맞는데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확증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일 강단이든 금요 강단이든 주역의 강단이든 하나님이요 오라 딱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든 말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말씀은 맞는데 빠질 텐데 이어 베드로의 정말 믿음 있는 자입니다 빠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이 명하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와라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 순종하는 이 믿음은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잡아야 할 오직 예수 중에요 이 말씀의 예수에요 이거는 내 믿음이 크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베드로에게만 유일하게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네가 가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 내가 한밤이 되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대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의 기질과 그는 열정의 초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핵심은 뭐냐 그 주님의 부분을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맞추는 것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금위 물 위로 걸어서 어디로 가냐 예수께로 가고 있어요 예수께로 오늘 딱 보세요 29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우리의 물을 우리가요 걸어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성교를 향하여 후대를 향하여 우리가요 헌당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고 부탁인 부탁인 성교를 향하여 그런데 30절에 그가 가다가 예수를 놓친 거예요 왜냐 그는 바다 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바람과 파도에 민감한 사이에요 아마 만약에 베드로가 뱃사람이 아니었으면 별로 개의치 않을 거예요 우리마다 각자 내 환경에 아클리스건이 있어요 나만이 민감한 게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에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얼마나 컸는지 파도가 오는 거거든요 파도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파도는 보면서 벽기를 하면 되거든요 바람이 어디 불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다 사람들은요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안 일어요 저는 바다 사람이라 통영 사람이라요 잘 압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바람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약합니까? 인간관계에 문제만 생기면 예수가 안 되는 사가 있어요 남편에 문제만 생기면 나는 예수가 안 돼 나는 우리 아내의 문제만 생기면 예수가 안 돼 경제 문제만 생기면 예수가 안 돼 찬용 문제만 생기면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고 뭐가 없어 우리에게는요 장세기 3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오직 예수 그때 물에 빠졌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려 문제사건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단이 살아있는데 대가리가 깨졌지만 언제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를 그냥 뭘 보게 하냐 예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게 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예수 보면 안 돼 아이고 정신 차려 사람을 봐야지 동력자의 응답을 받는데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동력자 안에 있는 예수를 봐야 돼요 그 동력자가 바라보는 성교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랑 맞느니 안 맞느니 아니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맞아요? 내 자신도 나하고 안 맞는데 누가 맞겠어요 누가? 이 세상이에요 아무도 안 맞아요 부부가 맞을 것 같아요? 왼수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불교에서 아무도 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당연히 넘어지죠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를 건져주셔서 기도에 바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해요 정말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누구 때문이고 바람만 보고 너 때문에 물에 빠졌고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의심이 뭐냐 이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요 말씀도 맞고 환경도 맞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과 현실을 가지고요 이미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사실과 아직 남아있는 나의 문제 속에 갈등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깊이가 없다는 거지 믿음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측정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가 이 파도 속에 내가 넘어지느냐인데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에 엎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수의 33절입니다 배의 32절 배의 예수와 함께 오르니 함께 배의 오름의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올라야 돼 배에 우리요 헌당의 배 우리가요 성교의 배 우리는 공동체의 배에 함께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 진실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 우리가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